1904년 러일전쟁 이후 광주군수와 순천군수를 연이어 지냈던 김정태. 일제강점기 직후부터는 일제국책사업인 토지조사사업에 협력해 다이쇼천왕 즉위기념대례장을 비롯한 각종 훈장을 휩쓸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 반민족행위자 705인 명단에도 포함된 인물입니다. 고흥읍 오카공원에는 대표적인 친일인사 김정태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해 8월 한 고등학생이 우연히 흉상의 주인공인 김정태의 친일행적을 확인하고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흉상 철거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김정태 후손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차례 알려도 철거되지 않자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철거가 이뤄진 건 전국 첫 사례. 올해 끌어왔던 흉상 철거 작업은 행정대집행 영장이 통보된 이후 단 2시간여 만에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친행정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종례는 다시는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격치를 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전국 공공시설에 아직까지도 설치돼 있는 친일인사 동상은 모두 37개. 국가보원처는 공 김정태 흉상 철거 사례를 근거로 일제잔재 청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